저는 해가 필요 없어요. 그런 해가 필요 없고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해를 따지고 그런 건 없어요. 이번 질문은 21년 신축년에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만남이 있을 연애운이 들어오는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? 굳이 또 뽑으라고 하면 지띠, 원숭이띠, 토끼띠요. 그렇게 세 띠? 좋아요. 지띠 중에서는 26, 내년 38 이분들이 조금 연애운이 좋아요. 어떠한 우연한 기회에 만남이 이루어져요. 근데 또 이제 떠나갔던 좀 그리웠던 연인이 돌아오는 시기도 돼요. 옆에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연인이 있어요. 이 연인 보고 헤어지자라고 해도 이 연인이 안 떠나가는 그런 해일 수도 있어요. 그런 상황은 선생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. 저는 당연하죠. 저는 해가 필요 없어요. 그런 해가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떠한 해를 뭐 따지고 그런 건 없어요. 난 선생님은 그냥 띠, 나이, 연도 상관없이 어, 그렇죠. 그냥 연기는 절정에 달한다. 네. 기가 막히세요. 지티 분들한테 선생님이 좀 그런 맞선 자리에 나갈 때 행운의 색깔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란색? 파란색? 어, 조금 저는 원톤 이런 걸 좋아해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랏빛 나는 거 어, 그런 것도 좀 괜찮아요. 원숭이띠 말씀하시는데 원숭이띠 나이로 보면은 어, 그러니까 내년 서른 살. 내년 서른 살 되시는 원숭이띠? 네. 서로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서 잘하시면은 다 이룰 수 있어요. 결혼까지 생각해도 괜찮다? 어, 그렇죠. 그리고 애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괜찮아요. 음, 좋네요. 토끼띠 중에서는 조금 이제 나이는 좀 있어요. 저는 이제 47살 토끼띠분들을 뽑았는데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해이니까 어, 희망을 갖고 그렇게 이제 어, 예쁜 사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흔영수 토끼띠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거나 이혼을 하는 상태인 분들도 많겠지만 네, 네. 아직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네. 연애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? 네. 근데 요즘엔 또 이런, 그런 띠가 아니라도 약간 그런 게 조금 많이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또 이런 운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어,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죠? 그럴 수도 있겠죠? 이건 고민이에요. 네. 제가 얘기했듯이 어, 서로 상대방한테 진심이 중요해요. 진심으로 뭐든지 다가가면 어, 그건 무조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, 희망을 가지시고 모두 모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. grupo 민주을 하시길 Ministению hover Kentucky lov lại게요. wouldn't be objective 여러분hhh .. 감사합니다.